이사회에서 1장의 후반부 두 번째 시간이죠 제목을 향기를 맡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쉐마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깁니다 제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즐깁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10편 1편 2절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이고 거기까지 우리의 일을 하면 1편 3절은 복된 삶은 저절로 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 이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대부분 그걸 자기가 하려고 애를 써서 평생 고생을 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쉐마가 없는 사람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선학과로 들어요 옳고 그름으로 들어요 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이 옳은 걸 몰라서 이 모양이 아니에요 옳은 거 아무리 알아도 살지 않아요 말씀이 가슴에 와서 울림이 될 때 하나님 안에 어울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없는 사람은 이 말씀도 굉장히 힘을 들여서 들어요 즐기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말씀이 그냥 가슴으로 와서 부딪히면 내가 고쳐져야 되잖아요 마태봉 13장에 예수님은 고쳐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굉장히 들여서 들어요 이게 가슴으로 오지 않고 머리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선학과로 옳고 그름으로 들으니 죄책감만 남죠 말씀 들을수록 그러니까 짐이에요 짐 말씀이 짐이 되면 삶 전체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나비를 즐기듯이 꽃향기를 맡듯이 그렇게 말씀을 즐길 수 있을 때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세계를 그렇게 누리기 시작해요 그게 복은 귀결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고 그렇게 흘러간 귀결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다 차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선지서의 핵심은 말할 것 없이 돌이킴인데 돌이킴을 다른 말로 하면 깨어남이에요 awakened 깨어난다는 말은 실제를 직면하는 것이죠 실제를 직면한다는 것은 바른 원리 내가 살든 안 살든 온 우주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현상 세계에서 마귀가 이렇게 잠깐 다르게 보이게 하지만 그래야 소용없어요 결국은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바른 원리 그걸 진리라고 하죠 그래서 진리의 가장 좋은 모델이 물이잖아요 물은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면 모든 것에 자기를 양보하죠 조그만 돌이 있어도 돌아서 가고 웅덩이가 있으면 거기 고인 다음에 가고 절대로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요 우리 삶은 이게 속아가지고 조금 돌아가야 되거나 진행이 막히고 웅덩이에 고여야 되거나 하면 실패했다 이래요 성공과 실패라는 이 허상이 서로 잡혀가지고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자기 갈 길을 전혀 가지를 못해요 이 물의 원리는 일관성이잖아요 하여튼 끝까지 낮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지 생각이 복잡하고 계산이 어지러운 사람은 일관성이 없어요 그 계산된 이익을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하여튼 사람에게 보이는 게 전부가 되죠 그런데 살고 나서는 열매가 없어요 결과를 만들었어도 행복하지도 않아요 이 돌이킴은 깨어남, awaken 이 꼴초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배 피우면 건강에 해롭다 피우면 안 된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Do you know the ancient Egyptian? 너 고대 이집트인 알아? 그 사람들은 담배 아무도 안 피웠어 그런데 다 죽었어 그때는 담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가슴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 주치의가 진찰을 좀 하더니 폐암일지 모르겠다고 정밀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의사 오피스에서 나온 다음에는 다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었어요 실제를 직면한 거죠 부딪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는 거지 우리 보고 돌이켜 주세요 돌이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깨어나면 All is well 깨어나기 전까지는 마누라도 문제 남편도 문제 교회를 와도 문제 나가도 문제 그래요 그런데 깨어나면 All is well 러버 브라우닝의 피파의 노래를 제가 잘하지는 못해도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번역이 키를 미스하는 것 같아요 때는 봄 날은 아침 그 아침 7시 산허리엔 진주이슬 하늘엔 종달새 달팽이는 가시 위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열쇠예요 The snares on the thorn 달팽이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발등이가 가시 위에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모든 게 조화롭구나 이 모든 게 조화롭구나 All is right with worl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만든 세상이 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와 Right 조화롭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이 억지로 자꾸 문제를 만드는 것이지 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 에고는 거짓이니까 All is problem I feel good because the world is right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 놈의 집안에 되는 게 없어서 속상해 죽겠다 그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The world is right because I feel good 내가 행복하면 모든 게 좋아 보여요 Never mind Please Never mind about the world and others 다른 사람 세상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행복하세요 숨 쉬고 있으면 행복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런데 꼭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지 애고는 우리를 불행에 찌들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욕망과 분노죠 욕망은 만족되지 못한 여러 가지의 필요 분노는 만족되지 못한 여러 가지의 관계들이에요 만족되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어리섭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사람 마음대로 이 세상이 되면 그 길로 지옥 중에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돌이키지 않는 것이에요 깨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큐어를 원하지 않고 Leave 내 방식대로 되는 걸 원하지 모든 것이 건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가치 마귀의 하나님 가치의 강력이에요 강력 하나님이 순백에 드레스를 주셨어요 얼룩이 하나 묻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얼룩의 모든 신경이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드레스를 작업복으로 주셨어요 세상 나가서 살려면 그게 다 더럽혀져요 찢겨지고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이 세상에 살려면 죄 짓는 게 일상이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죄는 하타 관역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살 길이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나의 길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길은 찾지 않고 그 얼룩 감추느라고 얼룩 감추느라고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좀 리스트를 좀 적어봤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죄, 악, 허무, 탐욕, 거짓, 위선, 두려움, 수치, 어리석음, 무지, 악행, 음란, 악의, 배약, 이기, 정욕, 욕망, 교만, 야망, 판단, 정제, 비하, 음해, 흉복이 속이기, 불이, 미움, 악도 절대로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내 속 곳곳에 숨어 있어요 다스림을 놓으면 이것들이 광란할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얼룩들을 다 가려놓고 하나님같이 깨끗한 척하는 거죠 이 현상 세계에서 이 얼룩 가리는 건 뭘로 해요?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인정받아요 돈만 있으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돈에 미쳐버렸어요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돈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에 팔려버린 것이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발표한 것을 한국 신문이 금방 그냥 카피해가지고 내더라고요 팬데믹 기간 2년이었죠 그동안 이 두 번째 1년 동안에 한국의 1조 클럽이 그러니까 연 매상이 1조인 백화점이 전에는 5개였는데 백화점 내지 명품장이 5개였는데 10개가 됐어요 1조이면 가난한 나라는 1년 예산이에요 그걸 한 백화점이 매출액 저는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미치면 이런 삶을 사나 도대체 어떤 의식과 멘탈리티가 되면 이런 삶을 살까 저 사진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명품장 덜 가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 돈이 경제가 강해지면서 동남아시아 여행 다니고 이랬는데 팬데믹 때문에 그건 못하죠 한국 사람들을 모여서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보상심리가 명품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신문도 블룸버그 통신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게 뭐예요? belonging belonging 명품 들고 있으면 내가 그 클래스에 속한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이렇게 불쌍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명품 가지고 자기를 identify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너는 그냥 처음부터 나한테 속해 있어 You belong to me, my love My grace and power 단절만 안 되면 돼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단절돼서 온갖 것으로 내가 하나님 같이 이건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본문은 돌이키라 왜요? 영원히 나뉘니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 21절에서 23절은 약속의 근간이 무너진 나라 약속의 근간은 언제나 하나임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그럼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서로 뭔가를 예상하죠 왜냐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한국 사람이다 하는 말 속에 어떤 약속이 들어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 한 핏줄이다 하나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인 것이 모든 약속의 근간인데 그 약속이 무너졌으니까 이 몰골이 알아볼 수가 없는 몰골이에요 그래서 표제 스테인먼트가 신실하던 성업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 이 신실하던 성업은 다윗대를 얘기하죠 물론 이사야는 히스기야 때도 말을 하지만 근원적인 것은 다윗대를 얘기해요 다윗대는 말씀과 임재죠 언약괴가 임재죠 시원으로 가지고 들어왔고 말씀은 다윗이 10년 만명 생활에 어마어마한 고생들을 많이 하죠 그 고난이 끝나는 시간이죠 블렛의 전쟁에 나갔다가 블렛에서는 5개 도시 연합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 국가 왕들이 다윗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아기스가 전쟁에 나오라고 했지만 결국은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 사흘 동안에 아말렉이 침입해가지고 가족들 다 잡아가지고 모든 물건들 다 뺏어갔습니다 이때 다윗과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그렇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은 여기서 끝납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서 끝나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래요 성공과 실패로 삶을 보는 사람은 그런데 백성이 그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그렇게 따른 다윗이지만 사람은 자식이 어려워지면 그 나머지는 가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아비아들을 통해서 뒤를 쫓으라고 합니다 이 광야에서 사흘길이 멀어졌는데 그걸 쫓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쫓아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쫓아가는 과정에서 총 군대가 600명인데 200명이 부솔 시내가를 건널 때 우리는 못 끝내겠다 우리는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무슨 소망으로 얘기를 건너냐 그래서 400명으로 추격해서 승리를 거두고 와요 부솔 시내가에 도착했을 때 참석했던 사람들의 일부가 그러죠 가족은 돌려주자 그 당시의 예로 보면 그것도 큰 배려예요 가족은 돌려주지만 전리품은 나눌 수 없다 그때 다윗이 전장의 낙은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이라 동일하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공로를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윤례와 규례로 삼았다 이게 하나님의 가슴을 관통해버린 거예요 이루에 다윗은 바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안수받고 그 다음에 유다에서 안수받고 세 번째 열두 집하위에 안수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로 삶을 보지 않는 사람 상황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그리고 다만 그 길을 갈 뿐인 물처럼 일관성 그래서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중심이 뭐예요 내 어는 찌꺼기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불신과 분노의 나라 은을 샀는데 찌꺼기가 섞여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불신과 분노의 나라가 되어버린 이것에 이제 양쪽 대칭은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였는데 고아도 신원해 주지 않고 과부의 송사는 수리도 하지 않는 천박한 나라가 되었구나 천박한 나라가 천박한 나라가 옆에 아픔이 있어도 나만 챙기면 그만인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갔을까요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이미 앞에서 너희 손엔 피가 가득하다 그랬죠 열한기와 21장을 보면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합니다 문하세가 하나님께도 악을 행했지만 사람에게도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55년의 반짝을 위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피가 가득하게 하는 한국 경제발전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아들 대학 보낼 돈이 없어요 가족의 모든 걸 다해서 아들 하나 대학에 보냅니다 그 아들이 뭐 대모한다 어쩐다 그러다 죽습니다 아들 하나 죽인 게 아닙니다 그 가족 전체가 죽은 삶을 그때부터 살아야 됩니다 그런 피가 수천 수만이 흘러도 딸라만 많이 벌어들어오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것의 천박함을 알지 못하는 나라 내 고관들은 패혁하고 도둑과 짝이 되었고 뇌물을 구하고 예물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다시 한번 피어나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우와의 마음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넜다 그런 뜻이죠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제국의 피라미드 조직의 밑에는 무지한 압제와 학대와 처참한 삶이 그나마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제국은 다 강을 경계로 하잖아요 도망쳐 나오는 것이죠 도망쳐 나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겠어요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들에게는 여우하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우하다 세 번 선언하죠 삶이 악하고 지치고 무너지고 약해진 자리 그러나 위로할 자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위로로 오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탄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우하를 만나면 똑같은 세상인데 기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돈 없으면 귀가 억눌렸어요 전에는 출세하고 계급장 없으면 귀가 눌렸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우하를 만나면 생명 자체에서 쏟아나는 진짜 기상이 살아납니다 인격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변해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가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극률과 자비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누리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누리는데 가만히 있어서 누려지면 누리는 것도 아니고 재미가 없죠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맨날 뒷동산만 오른다 그럼 별로 재미가 없지 그런데 에베르스를 오른다 그러면 굉장한 기쁨과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느껴요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를 보내신 거예요 도전되라고 그런데 그것의 종로로서를 합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에게서 초월성이 사라지면 그건 영적인 식물인간이에요 어떤 가치도 창조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훌륭한 종교인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27절이 통제라 호의 호의 통제라 하나님이 이 한 마리밖에 못해요 왜요? 이 네 백성이 나와 원수가 되었어요 종교라는 자기 세계를 만들어서 자기들은 거기서 마음대로 하고 왕롯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만 아무런 가치가 아니에요 멸시하고 주 망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통제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나 그러나 내가 압이 된 이 약속 때문에 시온을 정의로 돌이키고 너희들 돌이킨 자들은 공유로 구속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중심이 I will turn Shove Shove I'll turn My hand against you 대적을 쳐야 될 손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쳐야 되는 것이죠 침으로 말미암아서 깨끗게 합니다 깨끗게 한다는 말을 윤리적이나 종교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단절이에요 왜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끼었어요 욕심, 불안,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끼어가지고 하나님과 이사회가 단절되어 있어요 이 불순물을 제거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내 대적, 내 원수 자기 백성이 원수와 대적이 된 상태에서 왜 너희의 지도력이 함께 살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반짝이는 것을 첸수로 잡아가지고 그저 자기 거 채우겠다고 그러나 나는 시온을 버리지 않는다 나의의 성옥과 신실한 고울로 나는 구속한다 마지막 단락은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한다 28절에서 31절 너희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 태칸동산 그것이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상수리나무는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상수리나무 밑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가난의 토속 종교예요 주로 1월 성신을 삼깁니다 1월 성신을 삼기는 건 뭐예요? 1월 성신이 우리보다 더 힘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해달별 이런 신의 이름을 붙여서 보호를 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딱 그러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저 해달별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만드신 좀 큰 광명 좀 작은 광명에 불과해 신이 아니야 성경은 1장부터 혁명적이에요 말씀을 만나고 삶이 혁명되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괜찮은 척하고 뭐 된 척해야 되고 동사는 뭐예요? 이 Fertility 이 양 뭐 염소 새끼 많이 낳고 농사 지으면 수확 많이 주시고 뭐 자녀 많이 낳고 이런 바할이에요 주로 바할 제사예요 그게 너희에게 도리어 수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메마른 상수리나무 물 없는 동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폐역한 자가 되고 죄인이 되고 여와를 버린 자들이 되었어요 폐역하다는 말은 불효하다는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은 자식이라는 의식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이 원수가 된 상태 여와를 버린 상태 그래서 결과가 칼라아 칼라아 끝장이다 그래서 강한 자 아수르로 말하는 거죠 아수르가 제국시대를 사로잡은 게 딱 300년이에요 근데 아수르 300년 기억하는 사람 있으세요? 인간 역사에서도 이제 반짝하는 불티에요 문하세 55년 반짝하는 불티에요 근데 이렇게 거짓 의식 때문에 이게 55년이 있고 300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것으로 끝이면 그것도 뭐 그럴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다 끌 사람이 없다 이사야서 전체의 마지막이 이 1장의 마지막 절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의 가정함이 된다 이 주로 선지자들의 글을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직선적으로 말해버리죠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영원한 단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자기 세계에 보내시고 이 마귀를 같이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성은 이 도전을 넘어서 가치를 창조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것에 쏟아서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허상의 자녀냐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의 생명원리로 살아가느냐 이 세상 인간게임에 반짝반짝을 살아가느냐 하는 이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선택이 되는 것이에요 돌이킴을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어디로 돌이키며 무엇이 돌이키며 어떻게 돌이키라는 것인가 구약에만 1073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돌이키라를 위해서 적힌 책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돌이키라 행복 행복으로 돌이키라 행복하면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하면 세상 번쩍거리는 깡통 계급장에 절대로 쏙지 않습니다 Holy man is happy man 자 무엇에서 돌이키야 되나 첫째 우리는 행복을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제를 거부하고 있어요 나의 실제는 뭐예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미 다 사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죄를 많이 짓느냐 적게 졌느냐 그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이 학권이를 너무 사랑 나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이게 마귀가 옆에서 하나님 학권이 좀 보세요 제가 아이고 제가 쟤만 짓고 사는데 그럼 무슨 죄? 어?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 제가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할지 제가 얼마나 나를 꼭 닮을지 자식 인내심이 없어 그게 하나님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죄를 수미산에 억만배를 지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방할 수 있는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실제예요 이것만 해도 벌써 당당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피울 수 있어요 그거 누릴 때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인데 정제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다가 잘 안되면 더 안타까워하시고 막 와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한 사랑의 아버지 정말이에요 내가 나를 보면 아이고 버려도 옛날에 버렸을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내 존재의 가치와 삶의 보람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해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 살아서 이거 느끼는 건 가짜에요 내 존재의 가치가 느껴지고 삶에 보람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피어나고 싶어져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아요 집착이에요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막 좁쌀만하게 만들고 어떻게 지켜낸 거 이걸 내 방식으로 내가 지켜야 되는 거지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분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뭐에 집착했어요 장난감 뭐 사탕 이런 거에 집착했잖아요 쥐 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 허상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상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착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70년대 한국에서는 새끼 밥 굶지 않고 뭐 그러면 잘 사는 거고 집 있으면 상당히 잘 사는 거였어요 지금은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 없죠 새끼 밥 삼식이 그런 것에 집착해요 아니죠 죽을 때 죽을 때 딱 압니다 이 모든 집착이 허상이었다는 것 Then you are too late You are too late We will see why 그래서 이 애고는요 실제로 부인하니까 생각의 세계에요 생각의 세계 생각의 세계에서 자기는 하나님 같지 그래서 남은 아무리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한 거야 자기는 아무리 잘못해도 내로 남불 그런 거고 그 생각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완전하게 완전한 거짓으로 쌓는 것이 애고의 세계 그걸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 속에 숨어서 실제는 경험하는 것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면 그게 돌이킴이에요 깨어나면 실제를 살아요 어떤 스승이 있었는데 아무 물어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고 말을 해도 흠 그래 뭐 이런 정도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불평을 했어요 스승님은 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한 번은 딱 제자들 앞에 그랬어요 이 중에 장미 한기를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손 들었죠 장미 한기 알죠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장미 한기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손을 못 들죠 장미 한기를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스승이 참으로 아는 자는 말할 수 없으며 안다고 말하는 자는 모르는 것이다 말씀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는 사람은 선악과에 시달립니다 포기해도 정말 안 됐어요 말씀이 가슴에 안 부딪히게 하려고 말씀을 즐기지 못하고 내 표정이 막 굳어 있어요 정말 이사회 선지자 말씀 그들이에요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깨우쳐 돌이킬까봐 말씀을 만나고 향기를 누리세요 관계는 이해하면 저주에요 아내를 보고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나는 이해하지 그 말은 굉장한 모욕이에요 존재에 대해서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하는 사람은 견디기 견디기 아니 그 이상 불행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관계가 없으면 없지 뭘 견뎌줘요 만나면 사랑이에요 그 아내의 가슴 안에 있는 아픔 두려움 소망 기쁨 이런 것을 만드는 제가 지난번 목회할 때 제 아내가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갈 때 제가 제일 행복했대요 제가 하도 방방대고 다니니까 둘이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새벽 기도에 갈 때 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먼 것도 아니고 한 10분에서 15분 걸리는데 그렇게 행복했는데 조금 있더니 제가 중간에 다른 사람을 또 픽업하더래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옆에서 뭐를 느끼는지는 몰라 오로지 영업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아팠습니다 내 아내의 가슴의 아픔도 못 느끼면서 무슨 하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전한다고 센 거짓이죠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종교생활이 있고 생명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간단해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모든 관심의 중심이 자기에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중심이에요 괴로워요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고 그런데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말씀을 즐겨요 말씀을 즐겨요 말씀을 즐기면 아까 그랬죠 그 즐김의 열매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선한 건 악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무리 선하게 굴어도 아무리 선하게 굴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선한 건 악이에요 왜 선해요? 자기가 선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다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군림하려고 자기가 그래 정말? 아니잖아 우리의 상태는 심각한 중독 상태입니다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칭찬, 관심, 인정, 인기, 우수, 성취 이런 걸 받아먹고 살았거든요 이게 뭐 칭찬 들을 때는 기쁘고 책망을 들을 때는 아 아프지만 성찰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오로지 칭찬만 들어야 되고 오로지 인정만 받아야 돼요 이렇게 중독된 것이죠 그래서 칭찬 듣고 책망 듣는 것이 그냥 당연한 평범한 과정이면요 귀결이 돼요 귀결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그 삶이 흘렀기 때문에 귀결이 일어나요 그 귀결이 복된 삶이에요 당연히 생명의 복됨을 누려요 그리고 항상 그저 현재를 누리죠 지금은 근데 이게 이제 중독이 된 사람은 나는 꼭 칭찬 들어야 되고 인정 받아야 되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요 결과를 결과를 만드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욕망과 분노 아까 그랬죠? 불행에 찌든 사람의 두 가지 안타까운 것이죠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하는 로버트 볼컴이 그 책이 히트 치는 바람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있으면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큰스님 일본에는 젠 부디스트 젠불교에요 그게 이제 한국 선이 넘어간 거예요 한국의 선불교 그 한국 선은 중국의 찬 찬에서 시작된 건데 사실 한국 선불교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었어요 최고의 경기입니다 근데 이제 장사는 일본 사람들이 젠 갖고 더 많이 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젠의 큰스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까 인 라이튼지 그 해탈한 분이니까 그 지도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서원에 들어가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 서양 남자가 방과자상으로 앉아야 되니까 다리는 치가 나지 음식은 안 맞아서 설사 계속 나지 바닥은 딱딱하니까 매일 잠은 못 자지 그래서 한 두 주 견디다가 안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딱 그랬는데 큰스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기대를 걸고 동경대 경제학 박사 80년대니까 일본 기업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 그 모든 기업의 자문위원 일본을 대표하는 교육과 뭐 정치인들도 그 큰스님 앞에서는 꼼짝 못했죠 그런 분인데 그것보다도 해탈한 분이니까 해탈한 분은 어떨까 해맑은 미소를 가졌을까 이러고 이제 큰스님 방에 가서 딱 앉았어요 그리고 로버트 폴컴이 딱 앉으니까 이 큰스님이 왼쪽 엉덩이를 쫙 걱정하면서 아구 이놈 치질 때문이었거든요 해탈한 사람이 뭔 치질? 그러더니 여전히 관광철이 돼가지고 놀러오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불을 낼까봐 내가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고 해탈한 사람이 무슨 걱정? 거기까지도 좋아 그런데 또 이래요 저를 중수하고 있는데 이 돈을 좀 긁어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돈을 안 내 이제 로버트 폴컴이 완전히 해체되버리네요 해체되버리는 거예요 해탈하신 분이면 얼마나 자유하고 초월적일까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카운터펀치를 빵 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일본에서는 다 스님들이 결혼을 하거든요 아우 마누라 하고 자식들이 말을 들어 먹어야지 그러더니 하는 말이 하와이에 가서 조그만한 집 하나 사가지고 골프나 치면 좋겠다 거기에서 이제 로버트 폴컴 완전히 가신 거야 그런데 컨슨이 턱 일어서더니 일로 와봐요 그러더니 경전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한 경전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앞에서 경전을 읽고 원어로 읽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무엇이어야 할 것은 없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도 없다 더더욱 내가 가져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내가 알아야만 할 것도 없다 내가 되어야만 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불은 타오르는 것이고 비는 내려서 땅이 젖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도움은 된다 인간의 신비를 아세요? 인간의 초월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날 수 없어서 나가요 인간이 날개를 가졌으면 비행기 안 만들었어요 인간은 날 수 없어서 나가요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사랑이에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것이 뜨뜻하고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초월이 열리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전부인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상황과 조건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운 만큼 채워진다는 사실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이 그랬죠? 오히려 더 메마르고 확피해진 다시 말해서 인간은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예요 현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있는 존재가 현상을 넘어섬으로 가치를 충지해요 창조예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가치를 창조할 때 행복함을 느껴요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Satisfied with the little and the enjoyed intensity 본질을 즐길 때는요 양이 아니에요 아주 조금을 즐기는데 깊이 깊이 즐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Joy of the world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일까요? Joy of the soul 제 어릴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목공하시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보면 아버지가 뭘 만들고 계세요 그럼 내가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라면 나도 한번 톱질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작은 거 쉬운 거 나오면 이렇게 하라고 줘요 제대로 물론 안 하지만 그런데 막상 톱질을 해보시면 첫 번 거 땡기면 벌써 팔이 아픕니다 그 나이 때는 그런데 팔이 아픈 걸 아버지가 눈치채면 그만해라 그럴까 봐 아픈 걸 꾹 참고 열심히 할 때의 그 행복감 That's happiness 돈 갖고 만든 게 무슨 행복이에요? 금만족 행복은 실제를 만난 실제의 기결이에요 실제는 본질이고 본질이 현상화된 건 실제 어이에요 실제를 만나면 나의 실제가 피어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스승한테 그랬어요 아 스승님 저는 드디어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그 뒤에 스승이 그러면 성경은 자네를 몇 번이나 읽었나 왕양용명의 말이에요 여기 냄새나는 배슬물이 있다 아는 자는 돌아서 가거나 치울 것이다 보고도 그대로 있는 자는 모르는 자다 행함이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니다 선하든 악하든 자기 중심은 자기 중심이에요 종교에 속지 마십시오 선한 척하면 우리 안에서는 선한 걸로 통할 수 있어요? 아니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통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선하든 악하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악한 사람이 더 진실된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면서 선한 척하고 있어요 이제는 좀 해방시켜주세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모든 것을 종로로 다는 자기로 얽매어두지 마시고 해방을 좀 시키세요 평생에 몇 번의 성탄절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성탄이 내 영혼에 내 삶에 임한 것은 몇 번입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내 가슴에 임하신 것은 몇 번입니까? 임하시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려요 무장해제가 됩니다 애고의 억지를 계속 고집할 수가 없어져요 죽을 때는 다 압니다 제가 나누는 것 죽을 때 다 만납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Because you missed it all You missed it all 허물어 영원해질 뿐이죠 1820 렐리 브레드를 시작하는 이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성탄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마음의 효과 그래서 오늘의 이 성탄이 되기 때문에